자, 갑시다. 박광독기 시작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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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만큼 이루어져요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자가 연달아 나왔어 같은 해 구원 같은 게 같은 해 나온 거야 해설 보세요 쭉 한 10분 정도 복습하면 되지 뭐 10분 정도 각자 잘 복습하고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해요 어휘 8시 반 저는 사라집니다 복습 잘 하십시오 아주 뭐 하다 마른 게 있어 갖고 많이 하려고 여기까지